이런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만나서 미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. 해리스 대사는 트위터에서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올리고 싱 대사와 좋은 만남을 갖고 중요한 미중 관계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썼습니다. 주한 중국 대사관도 두 사람의 만남을 공개하면서 중미 양국이 협력하면 서로 이롭고 싸우면 서로 해롭게 된다면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은 세계인의 공동 염원이라는 싱 대사의 말을 전했습니다. 이번 회동은 올해 1월 부임한 싱 대사가 앞서 부임한 해리스 대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두 대사가 정식으로 양자 회동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